시원해 주세요 저거 이거 되잖아 이거 왜 댄스는 거야? 그게 맞냐? 작당해야지 정체로 해서 정체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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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골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준 김희준 자 이거 우승이죠? 우승 우승 아니 이거 한번 해봐주세요 10시간 전에 블로그의 롯데팬 분께서 올리신 거예요 아... 저건... 저건... 처음에 유진이 알렬다가 이걸... 아 저건 욕무소야 저는 일단 이거요 일단 어떻게 까지? 김희진 선수? 응 저거 맨날 부르거든요 아 김희진이라고 부르니까? 네 수고를 좀 대하면 안 돼요? 형한테 골업하다 이렇게 불러야 돼 오마이갓 공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워주세요, 저거 왜 이렇게 안 치워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 이건 최고야. 척키는 척키야? 척키? 네, 알아요. 척키는... 척키! 다음 번에 뵙게 되면, 안녕, 척키! 복수 선택. 이거 뭐야? 고라빠져. 희신 희신. 이미지가 다 닮았잖아. 표정이 똑같네. 똑같죠? 복수 선택. 아, 우리 셀표야. 1등이에요. 엄청 닮았다. 닮았죠? 우리... 못 들은 걸로 해서... 아,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가깝게 지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완전 똑같은데요? 카톡계? 네, 진짜 똑같은데요? 예? 예? 이렇게 보면 이게 더 닮지 않았어요? 응. 전의 얼굴이네요. 아, 예. 닮았습니다. 스티커를 안 붙이겠습니다. 아, 닮았죠? 아, 닮았다. 이 이빨이 닮았다. 저는 참아, 저한테 못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오리. 이거 팬들이 진짜 닮았다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좋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귀엽잖아.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 왜? 남으시죠, 버리시죠. 그냥 승민 선배님 어렸을 때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 전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학자 선수 어렸을 때. 그냥 이거죠, 이거. 똥강아지. 강아지 똥. 강아지? 강아지? 강남이 왜 김수현 아니야? 알죠, 이거 누군지. 네, 학주형 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23매일 줄 알았어. 여러 개 뽑으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대갖고. 빨리 생겼네. 수술이 높았다. 호베이야. 호베이야. 호베. 호베 왔어요? 이럴 때가 없는데. 지나가도 도끼비가 씨야만. 우와, 신유빈. 1등. 저 원래 탁구부랑 친하거든요. 유빈 달랐네. 누군지, 누군지, 누군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 학주, 학주. 왜, 왜, 왜. 학주형. 형아, 혹시 어떻게 닮았는데. 저랑 준윤은 배에 왜 붙어있어요? 아, 전준 선수 어렸을 때랑 좀 닮았대요. 그 열받아요, 빼요. 누가요? 아, 준윤은 왜, 왜, 왜. 준윤이 형, 화낼 수도 있어. 아, 누군지. 아, 좀 잘했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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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장룡이 없어요. 준윤이 형 선수 닮을 거 뭔데요? 좀 알려주세요. 제 딸이에요. 아, 정말. 제일 닮은 거.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공승민이라고 지금 불러. 공승민. 여보세요. 여러 개 뽀뽀 뽀뽀하시죠? 이거. 신유빈. 네. 손성빈. 이거 닮았어, 이거. 닮았어! 네, 진짜. 앗! 하핳. 잘 몰랐다. 이거는 요즘 야구 잘하니까 이게 보이는가? 신우한테 포프해 제니 제니 저 제니 제니 지금 미세보고 제니라고 보는데 아 이거 닮았다 야 이미지가 있음 너무한 거 아니었나 근데? 아십니다 본인도 존이가 아니죠 존이? 누군지 아세요? 승민이 형 어렸을 때 아니요? 아니에요 어? 진짜요? 아니요. 고통민인가? 아니요. 내야수. 추영? 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씨. 바로 잘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어? 진짜 닮은 것 같아. 아기 초반에 엄청 이렇게 많이 굴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닮았다고 이야기했어. 와. 상품대라는 것도. 닮았죠. 닮았어요. 와, 부드러워. 근데 요새 지금 닮은 것 같아요. 요새 거의 똑같지 않아요? 보건이 디카프리오? 승부. 맨날 이 표정 듣고 있네. 근데 진짜 잘 찾으셨네, 다. 이것도 있어요. 어떻게 잘 찾으셨네. 느낌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잘 나왔다. 확실히 올스타전이니까. 사진이 되게 잘 나왔는데. 아, 있네. 승민이. 근데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소리도 안 닮았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요? 구세민 선수 어릴 때냐고. 입. 이 하관. 하관이 있네. 저도 어렸을 때 입 벌리고 입 벌리고. 누구? 시바견. 닮았어요? 조은 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원래, 말 했어요 제가. 학 sue온 bubb팅. 나 진짜 소지섭 입으려고 했어. 잘 말 안됐어요. 별명 소지섭이요. 이거 편지 편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Fire Name LV 예... 저랑 얘랑 닮았어요? 전준호 선수 어렸을 때랑 분위기가 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이건 떼자 예쁘죠? 안 보이는 것으로 요즘 야구를 잘해서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손성빈은 누구랑 닮는 거예요? 저 손성빈... 성빈이가 나를 닮았대 웃음이 누구예요? 아... 다른 사람이에요? 두 분 홍갑이죠? 홍갑이 누구였지? 구공 치홍이? 치홍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합주형? 아... 2억주 원중이 이 사람 생겼네 저도 원중이 맞죠? 일단 이것도 한 개 완전 넓었어 이건 아 근데 이거는 야 붙이자 남이 붙이자 나 붙이자 에이카랑 여기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팬분들이? 팬분들이 원래 공유 닮았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있었어 원래 원조 공유 괜찮은데 이제 원조 공유 누구예요? 손하수 아... 아니지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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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입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 여기가 길어서 여기 코어랑 여기 응... 맞아요 인종이 길어서 이석이는 왜 이렇게 많아요? 닮은 사람이 천의 얼굴인가 봐요 대님 임영웅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아렘은 아예 안 닮았어요 이쪽이 최강인 것 같아요 여기도 최강이고 봉이도 엄청 많이 닮았어요 여기다 닮았다 누구? 신빈이 형 이 캐릭터 제일 귀엽다 이거랑 원조이 형도 많이 닮았어요 완전 닮았어 원조 윤매가 닮은 꼴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불러면 좋겠다 김원중의 스포츠 스파이크 똑같이 맞죠 얘가 짱이다 거드름 그냥 거드름 누구누구 적당해야지 진짜 이렇게 하면 또 애 정신 못 차린다고요 더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혹시 지어릴 때 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승민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민석아 이게 맞냐? 솔직히 이거 아니잖아 다만? 다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무것도 없다 애들 다 증거 진짜 한 줄 알고 정신 안 차리고 민석이 있네 민석이 있네 제니 이렇게 하면 혹시 또 한번 오실 줄 알아요 맞죠? 한번 뵐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좀 빼주세요 이거 알아서 떨어진다 이거 랩몬스터 민영우 저 다 갖고 오 보니꺼 유튜브 하는거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이고 배우소서 여기가 배우소서 여기 동영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요즘 활약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선민이 형 비슷한데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선민 선배님 아세요? 오른쪽이 다른 선수에요 다른 선수에요? 응 저 첫째 형 학쥐요? 진짜요? 어릴 때 다니죠 닮았죠? 잘 맞는데 잘 맞죠? 잘 맞죠? 잘 맞죠? 잘 맞습니다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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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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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학쥐 베이비?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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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 뽑으세요 와 지금 공유 5개 구성민 옷 2개나 있어요 사진 아 진짜 학주잖아요 와 보근이 요새 닮았네 공유는 똑같네 아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구나 응 디카프리오 닮았네 몰랐는데 안전한 2개 3개 2개 3개 다 닮았어요 근데 1개 4개 오늘 이런 장면 여러개 나왔거든요 아 진짜? 1개 2개 누가요? 정훈 선배님 분명이 요새 없었어 사실 이거 아니잖아 단어? 이거 아니지 2개 3개 2개 아 이렇게 어깨 맞다 여기가 닮았네 어깨선이 살짝 닮았어 와 이거 진짜 닮았다 이거 너무 닮았어 이거 줄거 여기 줄게요 이거 다시 필거죠? 필게요 궁금해하게끔 여유라고 볼 수 있게 다시 누가 던질거에요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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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저거의 눈으로 사진을 찍고 마지막 시즌 눈으로 사진을 찍고 눈으로 사진을 찍고 아까봐 아까봐 에그 에그 네 아까봐 와 이거 100% 이거 진짜 접어보시면 눈 봐봐요 아 이게 안 접어도 생각해 안 접어? 와 이게 누구에요? 이 악조정에서 알렸을 때 아 진짜요? 닮았죠 역시 친구고 어 역시 이건 누가 접었나? 접어 승현이 무슨 말이야? 승현이 무슨 말이야 어? 이 거 쓰는게 게 다르잖아 존윅 어 서수철이 아까도 존윅이라 얘기하니 승현이도 그냥 오랜만에 봐서 뽑아준 거에요 진짜 닮은거는요? 솔직히 이건 진짜 닮았다 없는거 같아 아 혹시 이거 한번 고운 ㅋㅋㅋㅋ 어디서 찍고 있어요? 아 끝? 이거 화밖에 없어요.